안녕하세요. 제가 모습이 좀 달라졌죠? 안겨졌습니다.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데 점점점점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. 자 1년 만에 086 2인편 20장 자활 3년 무게오 부지 도라야 가위 효의니라 지曰 3년 무게오 부지 도,可왜效이 공자가 말했습니다 3년을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아야 고치지 않아야 이를 효 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 학위편 2001과 겹칩니다. 중복되었어요. 그럼 겹친 일이 왜 일어날까요? 왜 일어날까요? 뒷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 노트 펼기를 다 했겠죠? 그래서 구경력의 말씀을 싣자 나도 있는데 룩을 싣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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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복되는 거 빼고 빼고 이렇게 논을 편집했을 거예요. 그런데 옛날에 이미 선택이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하다가 아 그거 깜빡해서 놓쳤습니다. 그래서 또 똑같은 걸 같았을 수도 있죠. 제자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중복된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.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뭐 검색죽 해보고 같은 게 있는지 하면 이제 그만 찾아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 하나씩 외우고 있어요. 나머지 이걸 외울 때는 똑같은 규정된 사람 손 들어서 빼고 뭐 이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옛날에 없었어요. 그럼 나중에 뒤를 오면서 논을 저거할 때 그럼 그걸 다 고쳐서 없다고 빼버리지 뭐하는 걸 집어넣을 거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뒤에 오면서 점점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뺀다든지 함부로 바꾼다든지 함부로 고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겹친 거나 중복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. 여러분들 천자문 중사 중사라는 사람이 양나라 때 천자문 있잖아요. 우리가 읽는 천자문 참고로 우리가 백제에 전해준 천자문은 천자문이 아닙니다. 그 천자문이 하룻밤 사이에 전혀 글씨도 겹치 않게 말도 다 되게 네 글자에 딱 운도 맞게 해가지고 짝 썼다고 해서 그냥 알려져서 백수 천자문으로 그러잖아요. 머리가 하얗게 쉬도록 고밀하면서 글자를 맞췄다 그랬는데 그것도 중복되는 글자가 있어요. 거기도 딱 한 글자가 또 글자가 뭔지 아세요? 결자입니다. 결자. 결자를 두 번 썼어요. 결 두 번 썼어요. 결자를 그래서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자를 다 결자를 바꿨어요. 뭘로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고 혈 혈 혈을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열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고 왜? 다 뭐예요? 운이 같죠? 그쵸? 열 혈 혈 혈 결 혈 열 운을 바꾸면 안 되니까 왜 천자면 다 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어쩌없이 겹치는 게 있었다 이것도 겹쳤습니다. 그래서 학입형 맞춤 못되고 진전의 논의 고은에는 한석경에도 역시 이 글자가 있는데 당시 제자들이 각기 각기 듣는 말을 이렇게 몰아서 모아서 썼기 때문에 겹쳤다.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. 그럼 왜 하필 3년이냐. 그쵸? 왜 3년이냐. 뭐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5년동안 끌어도 되는데 왜 3년으로 저걸 했냐. 그게 뭐예요?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 품을 벗어나서 지 혼자 기거나 지 혼자 무슨 행동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기간? 3년이요. 3년이죠. 3년동안 부모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대신 니가 부모가 돌아가신데도 3년상도 마찬가지고 3년상도 그래서 이 3년이란 바는 부모와 자식간에 인간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품에 함께 붙어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다. 문장 끝에 의인은 그냥 단순 종결사로 보신 거잖아요? 단정 종결사 단정 종결사 확실히 그렇다. 음...